계란은 꿈에서 다양한 상징을 지니며 풍요, 새로운 시작, 가능성, 생명력 등 여러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계란이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의 삶에 새로운 변화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거나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성장할 기회를 모색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란이 깨지거나 부서지는 꿈은 불안, 손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란 꿈의 해석은 꿈 속에서 계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꿈꾸는 사람이 계란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계란은 풍요와 새로운 기회를 상징하지만 깨진 계란은 좌절과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의 현재 감정 상태와 삶의 상황을 반영하며 내면의 감정이나 기대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깨끗한 계란이 꿈에 나오는 것은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며 새로운 기회, 성장,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계란은 건강, 행복,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나타내며 꿈꾸는 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징조로 여겨집니다. 계란을 깨는 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계란을 깨는 행동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혼재된 상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계란이 스스로 깨지거나 실수로 떨어뜨려 깨지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느끼는 불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는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상징합니다. 깨진 계란은 손실이나 계획의 좌절을 의미하기도 하며 꿈꾸는 이의 심리적 불안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란을 먹는 꿈은 건강과 에너지를 상징하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새로운 활력과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긍정적인 징조로 여겨집니다. 계란을 먹는 것은 또한 꿈꾸는 이가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누군가에게 계란을 주거나 받는 꿈은 관계의 변화, 도움의 제공 또는 새로운 기회를 상징합니다. 계란을 주는 꿈은 자신의 자원이나 에너지를 나누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계란을 받는 꿈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계란이 한꺼번에 쌓여있는 꿈은 풍요로움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앞으로 많은 기회를 맞이하거나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됩니다. 계란이 많이 쌓여있는 모습은 꿈꾸는 이의 삶에 긍정적인 일이 다가올 것임을 암시하며 행복한 변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계란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태어나는 꿈은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새로운 계획을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부화하는 계란은 꿈꾸는 사람의 창의성과 잠재력이 발휘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상징하며 특히 창의적인 프로젝트나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있을 때 좋은 징조로 여겨집니다. 사례 1시험을 앞둔 학생의 계란 꿈 HC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신선한 계란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시험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꿈은 그에게 좋은 성과를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시험 결과는 그의 기대 이상으로 나왔고 꿈에서 계란이 주는 긍정적인 의미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사례 2사업가의 계란 깨는 꿈 IC는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중에 계란이 부서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현재 불안과 준비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사업 계획을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임신을 기다리던 여성의 계란 꿈 J씨는 임신을 기다리던 중 계란이 부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암시하며 기쁨과 기대를 상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고 꿈은 그녀의 희망과 기대를 현실로 이끌어낸 긍정적인 징조였습니다. 계란 꿈은 그 상징성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개인의 상황과 감정 상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란은 풍요, 시작, 가능성, 그리고 변화의 상징으로 꿈을 꾸는 사람에게 다가올 긍정적인 기회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을 암시합니다. 계란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현재의 삶에서 무엇을 변화시키거나 성장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삶는다면 계란 꿈은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 여러 개가 여기저기 널려있는 꿈 연이은 좋은 소식에 기뻐하게 된다. 간혹 주변을 정리할 일이 생기게 된다. 계란에서 용이 나오는 꿈 태몽이라면 장성하여 귀하게 될 지혜로운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 계란을 가지고 장난치는 꿈 위험부담이 큰일투기 투자 등 애손을 대게 된다. 계란을 구입하는 꿈 좋은 운이 따르게 되며 하는 일에서 성과를 거두게 되며 재물이나 이권을 얻게 된다. 미혼자는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 결혼이 성사되게 된다. 계란을 깨뜨렸는데 노른자가 터지는 꿈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일이 생기게 된다. 계란을 누군가에게 얻는 꿈 뜻밖의 횡재를 얻고 많은 알을 얻을수록 부귀해지고 재물이 쌓임 계란을 던졌는데 깨지지 않는 꿈 주진했던 일들이 막히고 잘 풀리지 않음 계란을 모래나 집더미 속에서 발견하는 꿈 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해결 방안을 찾아내게 된다. 미혼자는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게 된다. 계란을 바구니에 담는 꿈 임신에 대한 잠재된 소망을 나타낸 계란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꿈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시비, 다툼 등에 휘말리게 된다. 또는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불화를 겪게 된다. 계란을 배불리 먹는 꿈 날계란, 삶은 계란, 구운 계란 등 계란의 상태와 상관없이 꿈 속에서 배불리 먹고 풍한감을 느꼈다면 좋은 운이 따르게 되어 하는 일에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 또는 좋은 협조자를 만나 도움을 얻게 되며 재물과 이권을 얻게 된다. 계란을 버리는 꿈 자신의 몫을 챙기지 못하게 되거나 하는 일이나 사업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계란을 산속이나 숲속에서 발견하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성공을 거두게 된다. 또는 자신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다. 계란을 삶았는데 삶은 계란이 어디론가 사라진 꿈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된다. 계란을 삶았는데 알 속이 있지 않는 꿈 투자하는 일에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재물에 손실이 따름 계란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꿈 타인으로 인해 심적 갈등을 얻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음 계란을 실수로 깨뜨리는 꿈 하는 일에서 실패, 좌절, 중독 포기 등을 경험하게 된다. 거의 마무리되었던 일이 갑자기 틀어지게 된다. 또는 하는 일이나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임산부는 아이가 유산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계란을 여기저기서 죽는 꿈 반가운 친척이나 애친구의 소식을 받고 먼 곳에 사는 지인의 연락을 받음 계란을 익히려다가 검게 태우는 꿈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계획했던 일이 틀어져 근심하게 된다. 계란을 일부러 던져 깨뜨리는 꿈 꿈 속에서 일부러 던진 계란이 깨졌다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게 되거나 얻으려 했던 것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일부러 던진 계란이 깨지지 않고 멀쩡했다면 하는 일이 자신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계란을 줍는 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거나 지인, 친척 등과 만남을 갖게 된다. 계란을 팔거나 교환하는 꿈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좋은 협조자를 만남 계란이 공중에 떠 있는 꿈 허황된 일을 쫓게 되거나 현실을 등한시하게 된다. 계란이 깨진 꿈 나쁜 소식을 듣게 되어 내정 불만이 큼 계란이 부하해 병아리가 나오는 꿈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며 무탈하게 잘 진행되게 된다. 태몽이라면 예쁜 딸이 태어난다. 계란이 썩거나 깨지고 냄새가 심한 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심적 안정이 되지 않아 힘들어짐 계란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꿈 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계란이 질서 있게 진열되어 있는 꿈 추진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좋은 성과를 맺음 계란이 황금으로 변하는 꿈 장차 나라에 귀하게 쓰이고 우두머리나 지도자가 될 옥동자를 낳을 태몽 계란이나 다른 달걀을 실수로 떨어뜨려 깨져버리는 꿈 추진하던 일이 중간에 난행을 맞아 어려움에 빠짐 계란이나 다른 알을 날로 먹는 꿈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거침없이 도전하여 매우 만족스러움 계란이나 다른 알을 사오는 꿈 신속 있게 일이 잘 풀리고 행운이 생김 계란이나 알을 삶는 꿈 시일 내에 좋은 일이 생기고 투자한 일에 수익이 남 계란판이나 냉장고에 가지런히 놓여진 계란을 보는 꿈 하는 일이 무탈하게 진행되며 갈수록 번성하게 된다 또는 가정이 화목하며 가족이 늘어나게 된다 나의 계란이나 삶은 달걀을 먹는 꿈 전염성 바이러스나 맹독성 전염병에 걸려 고생하고 병원에 출입하게 된 날계란을 먹는 꿈 새로운 일을 하게 되거나 새로운 기회 가능성을 얻게 된다 남의 집에서 달걀을 훔쳐 도망가는 꿈 주물을 많이 받아 납품하고 재물이 들어옴 다른 사람에게 계란을 그냥 주는 꿈 다른 사람으로 인해 돈 나갈 일이 생기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계란을 많이 얻는 꿈 하는 일이나 사업에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재물을 얻게 된다 금전적 이득이 생기게 됨을 의미하며 많은 계란은 막대한 재산을 뜻한다 다른 사람의 계란을 훔쳐오는 꿈 금전적 이득과 일의 성취를 의미한다 사업가나 생산자는 주문이 들어와 물건을 출하하여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또는 쇼핑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선물 받을 일이 생긴다 달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꿈 투기성 사업에 손을 뗌 달걀을 떨어뜨리다가 다시 잡아내는 꿈 고비를 겪지만 위기를 잘 이겨내고 일어선 달걀을 손에 쥐는 꿈 손해보고 물건을 구입함 달걀이나 알을 다른 사람에게서 선물하는 꿈 직원이나 아랫사람에게 월급이나 보너스 용돈을 줌 달걀이나 우유 젖을 맘껏 먹는 꿈 귀인이 나타나 일에 도움을 주고 점치 운이 트이고 주위에 협력을 받은 재물과 좋은 기회를 잡음 대여섯 개의 알을 맞는 꿈 몸이 아프고 흙수만큼 알아 누움 떨어지는 계란을 깨지기 전에 손으로 잡는 꿈 자신에게 다가온 어려움, 위기 등을 극복하게 되거나 벗어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계란을 던져 계란 세례를 받는 꿈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당할 일이 생기게 되거나 자신이 가진 지위, 명예 등이 실추될 일이 생기게 된다 뱀이 계란이나 알을 물고 달아나는 꿈 손지수가 있어 도둑을 맞고 뜻밖의 지출이 있음 삶은 계란을 먹는 꿈 꿈꾼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꿈으로 재물, 성취 등을 뜻하기도 하지만 질병을 의미하기도 한다 재물 꿈이라면 금전운이 따르게 되며 생산업, 서비스업,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게 되거나 협조자나 조력자의 도움으로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한다 만약 질병 꿈이라면 건강상의 문제나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거나 병원에 갈 일이 생기게 된다 셀 수 없이 많은 달걀을 받거나 소유하는 꿈 재물이 많이 들어와 곶간이 풍성해짐, 추진했던 일에 이득이 생김 손에 계란을 꼭 쥐고 있는 꿈 평소 갖고 싶던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 순하게 계란을 품고 있는 꿈 직장을 옮기게 되거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되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된다 단혹 배우자와 불화하게 될 수도 있다 석은 계란을 먹는 꿈 추진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거나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알이 부화하여 노란 병아리가 나오는 꿈 계란, 태몽으로 이쁜 딸 아이를 임신하고 신장기업을 함 암탉이 알을 품고 평온한 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상품을 개발하여 성공하고 창작활동을 함 여기저기서 계란 세례를 받는 꿈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지휘가 땅으로 곤두박질침 오래된 계란이나 상한 계란을 먹는 꿈 하는 일을 중도해 포기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방해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는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게 된다 자신이 계란 삶는 꿈 조만간 자신과 관련된 일이나 영역에서 많은 이득을 챙기게 된다 자신이 계란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꿈 다른 사람으로 인해 근심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게 된다 자신이 계란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꿈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거나 자신을 도와줄 협조자, 졸업자 등을 만나게 된다 자신이 계란을 다른 사람에게도